안녕하세요 안나 진짜 안나 이거 뒤쪽으로 한 번 크신 분들이 뒤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신진아 이리로 아, 네. 신경전이 장난 아닌데요. 네, 근데 지금 아스트로는 여섯 분이시고요. 크나크는 다섯 분이세요. 그래서 인원수가 안 맞기 때문에 아스트로 멤버 한 분이 오늘 저희와 함께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저희 리더. 아, 네. 그러면 MC석으로 오시기 전에 한 팀씩 각 팀씩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신적호박은 종호 방언이었고요. 먼저 해주세요. 원어비어 스톱!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한 톤 뛰어서 해보자, 우리. 그래! 안녕하세요, 크나크입니다, 수영입니다! 잘했어요, 둘, 셋. 아, 잠시만요. 그럼 MC분 먼저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제가 이쪽으로. 네, 좋습니다. 아, MC. 진진, 진진. 진진 맞죠? 진진. 두 팀에게 좋으려고 하면 같이 주시다. 하다. 그럼 한번, 두 팀. 네. 네. 기선제압 한번 볼까요? 기선제압. 가라 승준. 가라 승준번. 수영, 죄신 넘합. 모든 해봐라. 모든 해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보여줄게요. 대표로, 대표로. 나부터 내가 더 커. 아, 네. 내가 더 커. 잠깐만. 아, 그건 분명 다야? 이런 거 해야죠. 천장에 손 나요. 우리 팀이 낫다, 뭐. 우리 팀이 낫다, 이런 거예요. 바울만 팀이나 요시. 쓰다. 저희 팀은 고개와 달리 상큼합니다. 자, 애교 보여주세요. 아, 여기. 이게 아니냐, 이게 sage. 하,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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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퐁워크에서 실패했습니다. 팀워크만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check on. 우와아아 Предacions, markovian Two lo's ready. 이용한 심ỉ단지 라임이 toe. 1번 더 보여주겠어요? 3번 더 아이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그럼 우리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할게요 첫 번째 게임은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할게요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할게요 첫 번째 게임은 두 팀의 체력을 테스트할 게임입니다 각 팀에서 게임에 참여하실 멤버 한 분만 남아주세요 나와주세요 그림이 다 차니까요 로장의 파워를 보여줘 첫 번째 게임은 잠시만요 제가 앞으로 좀 나와 지금 화면이 사실 잘렸어요 머리가 자리면 안 되죠 네, 된 것 같은데요 네, 된 것 같은데요 귀여워 저희 화면을 찾았어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첫 번째 게임은 지 부치 고고고 우리 MC분 계시죠? 고고고시 한번 더 해주세요 첫 번째 게임은 지 부치 고고고 우리 팀이 잘 안 나요 네, 네 시간 1분 동안 온몸을 흔들어서 만보기 수치를 올리시면 됩니다 네 만보기 수치가 더 높은 팀이 승리합니다 아, 쉽죠 일단 가위바위보 하시고 나서 인기 있는 사람이 만족 고를 수 있어요 만보기 수치가 더 높은 팀이 있을까요? 네 다르다 달라요 호리도 있고 허벅지도 있고 손도 있어요 네 인기 사람은 만족 고를 수 있어요 안남의 주인공과 다리봉 아 잘했어 자랑스럽다 아, 잘인가요? 어 의외의 선택이다 목에 차셔도 되고요 이거 발목에 차 발목에도 되고요 아니요, 호리요 손목에도 호부지 호리 이게 호부지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차시면 돼요 네 알아서 차시면 돼요 네 아, 네 발에 차셔도 되고요 어, 발이 발이 너무 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거 닦아가 세는 거 괜찮아요 아, 이거 세시면 돼요 아, 이거 세시면 돼요 아, 아닌가 봐요 아, 저거 세셨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 그거 괜찮아요 아,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아, 잠시만요 네, 오세요 아, 우리 소품 망가뜨렸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게임 안 하면 바로 뒤로 갑시다 네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 괜찮아 이렇게 부시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부지시면 될 거에요 어디에서 부지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발목에 하시려고요 네 이거 될 수 있을까? 발목이 상당히 두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아, 네 잠깐만요 일단 움직이지 마요 네 자, 잠시만요 아, 이거 리셋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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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 아멘 가라overs 하하하 으아아아 해라 섬 시추어나맞 division 아니 30 yılcra 이제 30년을 20년 다시 20년 20년 Nasıl이지 20년을 20년을 아직은Sal은 mentioned 아직은승자 아직은 jeux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부정동, 부정동 아스테로 먼저 발표해 주세요 170 270 181 181 큰 아크인 갔어 큰 아크인 갔어 아쉽지만 아쉬워, 진짜 아쉬워 조금만 쉽지만 네, 살짝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너무 흥분하시고요 네, 그럼 자, 큰 아크인 팀에게 1점 올라갔습니다 1대0입니다 역시 작은 거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이럴 수 없어요 우리 미리 짰어요 그럼 큰 아크인은 1주 네, 2번째 게임을 진행할 텐데요 팀원 간의 마음이 잘 통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1심 동체 게임입니다 게임에 참여할 멤버 3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네, 세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 정말 꽉 찼네요 진짜 꽉 찼네요 진짜 꽉 찼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뭐 이런 기회가 없는데 파트는 MC니까요 네, 게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시어에 따라 각 팀원들이 똑같은 포즈를 취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멤버 전원이 모두 같은 동작을 하면 1점이 부여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한 팀씩 세 번을 진행해서 높은 점수를 얻는 팀이 승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누구부터 시작해볼까? 선배님들부터 아, 아스톤 아스톤은 블루 아스톤은 블루 선배님이세요? 네, 그럼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케이 아하 자요 한번씩 이그싱치의 젠베 아, 이그싱치도 젠베 젠베션 네,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네 첫 번째, 문제? 네,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아, 네 알지요? 오케이, 오케이 EXID EXID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둘, 셋 아, 알았어 하나 출라, 출라, 출라 이건 뭐야, 이제 출라, 출라 춤으로 춤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준비해시 저 뭐하고요? 시작 위 위 아 이거 역시 땡, 땡, 뭐하고요? 이건 트레오퍹의 점핑 아닌가요? 아, 틀렸어요 땡, 땡 땡 아니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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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두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네 아니요, 계속, 계속 아이스톡만 하고 아이스톡 먼저 할까? 아이스톡 먼저 할까? 아이스톡 먼저 할까? 네 먼저, 먼저 이제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 좋습니다 어, 잠깐만요 어, 이거 괜찮은데요? 아, 이거 괜찮아 너무 어려운데요? 두 번째 유혹입니다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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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이 woo ander ückt 쏴라쏴라 쏴라시라 분은 통과 쏴라 그리고 준비하셔도 nào? 다음 번.. 하나, 둘, 셋 owner 사이 주세요 하나, 둘, 셋 1, 2, 셋 와아 너무했다 가장 뭐하는거에요? 기선제압 팀워크 정말 좋았는데 아 진짜 어떡해? 마지막 기회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쉽지만 동일하게 세문제씨 그럼 기회 없네 지금 멤버가 진진씨가 화가 나셨어요 진짜 어떡해? 크나크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티도 매 다 돼 또요? 한 글씨요 크나크 준비하셨나요? 네 다 알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짜 뭐하는거에요? 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 오오오 단발머리거든요 이거 일정 주고싶게 만들어지는데 형 이거 뭐야? 이거 뭐해? 자 다음 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근데 이게 손동작으로 EXO 할 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정답으로 해드려야 할 건데 이게 뭔데 EXO의 문답 근데 다 손으로 해서 이거는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클랩 정답 A점 얻으셨어요 아까 저희가 대기실에서 혹시나 X2 선배님 하면 저희가 품에 맞췄거든요 아 진짜? 네 정답입니다 일단 인겼어 일단 인겼는데 마지막 마지막 세 문제 중에 두 개는 맞추셔야 됩니다 네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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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하자 네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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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게? 하나 둘 셋 이거 킹콩이에요? 이게 킹콩이요? 네? 어 잠깐만 저 반직하셨어요 말했어 저희 춤에 킹콩춤이라고 춤이 있는데 말하셨어요 말했어 방금 PD님 지금 화났어 이렇게 작가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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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심으로 사과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너무 승극이 그럴 때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그냥 1조만 그렇죠 그날큰 1점 그리고 아스트로 아쉬운 점 0점 잘 쳤습니다 2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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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키가 있나요? 근데 막판은 있나요? 잠시만요 저희 다음 게임 진행하기 전에 막판을 할지 안 할지 응원으로 응원 각 팀 응원 한번 보여주세요 아스트로 아스트로 좋아 패기 넘치셨어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저희가 막판 대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인연 방법 저는 오늘은 MC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네 알겠어요 5인 줄 알았나 다 보여줘요? 네 네 하나 둘 셋 아스트로 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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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나큰 분들도 하나 둘 셋 크나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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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가 마지막 게임을 없나요? 있어요 크나큰 분들께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막판 뒤집기 혹시 동의하시나요? 동의를 합니다 합니다 네 나도 동의해요 나도 동의해요 나도 동의해요 감독님이 화가 나서 네 해야 됩니다 3점이 있겠네요 그러면 3점이 걸린 게임인거죠? 네 3점이 걸린 게임인거죠? 3점이 걸린 게임인거죠? 3점이 걸린 게임인거죠? 2상 3분 2상 3분 마지막 게임인거죠? 네 마지막 게임인거죠? 네 마지막 게임인거죠? 빨리 см comercial 네 네 네 probably is in good shape 네 오늘의 승부를 결정한 마지막 게임입니다 두 팀의 균형감각을 테스트할 코끼리코 다섯바퀴 돌기 각 팀에서 에이스 한 분씩 에이스 이준희 네 그럼 간단하게 게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 팀 대표 한 명씩 코끼리코 다섯바퀴를 돌고 본인 팀의 포인트 안무를 한 번씩 보여주셔야 돼요 완벽하게 아시겠죠 세게 놓으셔야 돼요 세게 일단 하기 전에는 자기 춤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이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아무나 하시면 됩니다 아까 코끼리코 하고요? 아니 아니 아니요 일단 저희가 정답을 알아야 되겠네요 네 이따가 돌고 나서 춤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따가 할 수 있을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짧게 네 짧게 네 다 짧게 네 몸이 왔니 벌써 오케이 준비 완료 아 잘 됐어요 아 오케이 표정 표정까지 완벽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아 크나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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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 반대에요 킹콘 춤이에요 킹콘 춤이에요 네 각이 정확하게 나와요 네 각이 정확하게 해야돼요 네 좋습니다 아 아 꺼길 있고 10바퀴입니다 10바퀴? 아 5바퀴요 네 5바퀴를 굉장히 세게 해 주시면 돼요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아 아까 먼저 하셨으니까 이번에 크나큰이 먼저 하셨을까요? 아 크나큰 막내야 나 노력 많이 했다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습니까? 근데 이거 세게 안 돌면 탈락이 가요 네 네 세게 돌려야 돼 세게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어 춤추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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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문빈군 준비되셨죠? 방금 크나큰이 정말 정말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준비 됐어요?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봄이 왔니 봤어 표정 표정 와우 와우 어떡해? 어떡해? 아 두 다 잘하는데? 아 두 분 다 너무 잘하셨는데 두 팀 다 그럼 열바퀴 한번 도전해볼까요? 열바퀴요? 열바퀴요? 네 네 세 개요 네 네 너무 세게 안 도셔도 됩니다 열 바퀴요 열 바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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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얼굴 빨개졌어 오 잘한다 약간 비틀거림이 있었어요 조금 있어 아 저의 막판 뒤집기입니다 네 막판 뒤집기 삼총 넷기 좋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여덟 아홉 여섯 봄이 왔니 봐 어디가 오케이 준비 완료 네 둘 다 잘한다 어떡하지 저 팀 다 약간의 비틀거림이 있었고요 네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저 여섯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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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지금 아 다른 멤버가 다른 멤버도 되죠 다른 멤버들이 많아도 개인기가 강한 개인기가 가장 강한 멤버 개인기가 강한 멤버 그냥 강한 하세요 하세요 막내야 저희 시간이 없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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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스로가 먼저 보여주실 거예요 저희가 팔굽혀펴기 하는 방법을 남다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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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클럽 민수인가요? 카이클럽 민수인가요? 한 분이서 혜진아 나 콜라 좀 따줄래? 콜라 쌉쌉한 면회장면 잔치국수가 탄생한다 여기도 국수 저기도 국수 국수잔치로구나 아 이거 어떡해요 어떡해요 우리 표정에요? 너무 좋다 저는 일단 아 저거 아나요? 아뇨 넥대하네요 공평성 동시에 말씀해주세요 나는 아스트로 한 표 네가 크나큰 한 표 이렇게 하면 가위바위보 인기 있는 사람 아니죠 아니죠 진짜 진짜 니샤니샤니샤니스게이세요? 이 오면은 마 발색 이쁘다 아 니샤니깐 발색 이쁘지만 아 어떡해? 아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 둘 셋 아스트로롱 아스트로롱 아 개인기 너무 아 오픈필이 그러면 저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너무 슬퍼요 어떡해 아 갑니다 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